집에 들어가면 내가 냉장고에 넣어둔 나의 사랑스러운 도넛을 먹어야겠어 도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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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먹은 거 그거 내 도넛 아니야? 뭐래 내 도넛이거든? 확실하지? 냉장고 열어서 내 도넛 없으면 오빠 나한테 죽는다 뭐래 이 한참 어린 녀석이 오빠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냉장고 열어봐야겠다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도넛 내 거잖아 왜 오빠 거라고 거짓말해? 내 거잖아 내 거 내가 먹었고 내 뱃속에 있으니까 내 거지? 전 그러면 푸딩 먹고 나한테 물이 돌려줄게 왜? 김녀! 김녀! 거기 안 사와 거기 안 사! 아 얘들아 아 시끄러워 어? 너네 왜 싸우는데? 응? 오빠가 내 도넛을 그냥 찢어 먹었어 왜? 나중에 내가 아빠가 사줄 테니까 일단 올라가있어 아빠 여기이래야 돼서 그래 메옹 앵 그건 내가 진짜 아끼던 도넛인데! 진짜 내가 그 도넛 먹으려고 태어난 건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빠가 새로 사준다고 하니까 봐주는 거야, 알았어? 네네, 감사합니다! 얄명! 완전 얄명! 됐어! 어제 아빠한테 받은 용돈이 있으니까 오늘도 도넛 싸 먹고 내일 한 아빠가 사주고 그래야지 내 용돈이...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이 박서는 있었는데? 뒤적뒤적뒤적뒤적뒤적뒤적뒤적뒤 내 용돈 어디갔지? 설마... 오빠, 사실대로 얘기해 여기 있던 용돈 어디 갔어 룰루랄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진짜 내 가만 안 뜬다! 가만 안 뜬다고 했다! 저거 내 용돈이 맛있다! 내 용돈이 맛있다! 내 용돈이 맛있다! 맛있다! 내 용돈이 맛있다! 아 얘들아! 아까부터 그렇게 싸우는 거야! 돈 없사준다니까! 아.. 뭐.. 뭐.. 내 용돈까지 훔쳐갔어! 아니 내가 훔치긴 뭘 훔쳐! 너랑 나는 가족이라서 공동재산이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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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언제서 공동재산이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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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얘들아 그만 싸워 자 둘이 이제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이제 둘이 화해하는 거야 리아는 어? 다시는 동생 거 거 이렇게 함부로 건들지 말고 다 이제 빨리 둘이 화해해 훔친 건 오빤데 왜 오빠들 용돈 줘! 정말 내가 잘못했어.. 동생아.. 동생아.. 앞으로 다시나 그렇게 한 번만 봐줘 진짜.. 진짜.. 리아가 많이 반성했나보다 그치? 들었지 미호야 진짜야? 진짜 미안해? 알았어 그렇게 반성하니까 봐주는 거야 그래 그래 어쨌든 둘이 화해하니까 참 보기 좋구나 이제 그만 싸우고 앞으로는 어? 이제 시끄러운 소리 내기만 해봐 아빠 지금 일하고 있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지? 네.. 음.. 아이구.. 미안하더러 미안하더러 미안한데 어쩔까? 아아.. 으아.. 으아.. 야구.. 으아.. 야구.. 렛아..! 구독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 진짜 오빠면 다야? 내 도넛도 훔쳐먹고 내 용돈도 훔치고 그리고 아빠 앞에서는 미안한 척하고 억울한 척 이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온다 짜증나! 너무 화내서 그런가 속이 너무 답답하네 참머리라도 마셔야겠다 아우 기미야 아우 진짜 오빠만 아니었으면 어!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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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는거지? 으잇! 아 깜짝이야! 어! 어 깜짝이야! 어! 아빠! 도대체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어! 어! 아휴! 아휴! 무서워! 무서워! 지금 아빠가 귀신 영화 보고 싶어서 지금 보고 있단다 어! 귀신! 아휴! 무서워! 무서워! 음! 아휴! 뭐가 무서워요 귀신! 저런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귀신은 없다고요 아휴! 귀신은 없지만 이런 공포영화는 무섭지 않니? 아! 아! 공포영화니까 그 생각이 나네! 옛날에 리아랑 나랑 공포영화를 봤었는데 그날 혼자 방에서 혼자 자더니 갑자기 귀신을 봤다면서 난리를 쳤었거든? 에? 오빠가 귀신을 무서워해요? 어! 그래서? 그 후로 혼자 잘 때 몇 번이나 이불에 오줌을 쌌는지 아휴! 그리고 리아는 우리 집에 계속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야 아휴! 그래서! 벌써! 아홉 살이 넘었는데도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니까 뭐? 귀신 같은 걸 아직도 믿는다고요? 음! 아무래도 리아는 그런 것 같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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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라! 그렇단 말이죠! 오빠가 귀신을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구나! 으응! 오빠가 귀신을 무서워하는구나! 귀신을 무서워하는구나! 아휴! 쟤가 왜 그래? 아휴! 아휴! 근데 이 공포영화! 아휴! 왜 이렇게 무서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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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을까? 음! 아휴! 이 정도면 깜짝 놀라 넘어지겠지? 생각만 해도 통쾌해! 그럼 바로 실행에 옮겨볼까? 김니아! 좋아요! 으흠! 하하하! 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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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귀신이야! 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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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무서웠나? 깜짝 놀래긴!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도둑질하래! 허! 오우? 아이씨 어...어? 뭐지? 오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춥...춥...지? 감이... 나의 흉내를 내다니... 어? 나는 죄를... 받아야겠다... 어? 어? 왜 주시죠 뼈 구독 뼈 좋아요 안녕